심영탁 하트 사야부부가 임신 소식을 전했다. 24일 밤 9시 30분 방송하는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수업 이하 신랑수업 124회에서는 심영탁과 사야부부가 결혼 1주년을 맞아 선물처럼 찾아온 2세 소식에 기뻐하는 한편 태명을 짓는 예비부모로서의 일상을 공개한다. 앞서 지난 방송에서 심영탁은 스케줄을 마치고 새벽 4시에 죄인 모드로 귀가했다가 사야에게 임신 소식을 듣고서는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 전 국민의 뜨거운 축하를 받았던 터. 이날 그는 스튜디오 멘토군단에게 임신 소식을 공식 발표하는데 울컥한 심진아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심영탁을 부둥켜 안으면서 펑펑 운다.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아 라고 자기 일처럼 기뻐한다. 심영탁은 우리 같은 심시잖아 물결표 라며 심진아를 토닥여준다. 나아가 심영탁은 이게 임신이 현실인가 진짜인가 싶었는데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을 보니까 그냥 무너지더라 면서 당시 기분을 생생히 털어놓는다. 심영탁의 이야기에 이승철은 나도 42의 나이에 아이가 생겨서 심영탁이 어떤 기분인지 잘 안다라며 공감한다. 문세윤은 전 아내와 제주 올레길을 갔다가 임신 소식을 알게 됐다. 심영탁의 이야기 모두의 축하 속 심영탁과 사야는 집에서 이세의 이야기를 하며 행복해하는 일상을 선보인다. 특히 심영탁은 임신 12주차인 사야의 배에 벌써부터 귀를 갖다 대며 태동 소리를 들으려 해 웃음을 자아낸다. 사야는 그런 남편에게 결혼 1주년에 찾아온 큰 선물 같다. 며 이세 태명을 짓자고 한다. 직후 사야는 위미냐 귀여움이냐 고민인데 난 의미 있는 걸로 짓고 싶다. 고 운을 뗀 뒤 임신 확인 직전 김밥 반려견 이름 이가 다니는 애견 카페 근처에서 이상한 새를 봤다. 고 말한다. 뒤이어 그 새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졌으니 오오오 라고 태명을 짓고 싶다 라고 밝힌다. 이를 들은 이승철은 이 새 성별이 남자일 것 같다. 선비나 학자의 느낌이 온다 라고 과몰입한다. 과연 사야가 임신 확인 직전 만난 이상한 새의 정체가 무엇인지와 여기서 따온 이 새 태명이 무엇일지에 궁금증이 쏠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